오늘은 우리 뚜이의 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단호박하고 당근을 이용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줄겁니다 그치? 거기에 고구마도 들어가 알았어 오케이 뚜이 어르신 아이고 아이고 오늘 생일 케이크 엄마가 만들어 준다는데 어떻게 뭐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축하해 드리려고 얘가 이것도 샀는데 어? 이야 아니야? 푹푹 쪄야되니까 지금 물을 담는건가요?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적당히 단호박을 입혀서 껍질을 껍질 말이 너무 깁니다 짧게 말해주세요 자 이제 찜통기에 찢었으니까 껍질을 아 살짝이요 껍질을 껍질을 까기 위해서 네네네 먼저 살짝만 아아 찜통기에 짜줬던거야 네네네 그래서 다 까고 다시 또 찜통기에 짜서 톡 쪄줄거야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으응 뚜이야 지금 엄마가 지금 단호박 껍질을 벗기고 있다 냄새가 나지 냄새가 나 어이? 지금 씨를 제거하는 중입니다 지금 껍데기 다 분리한거죠? 네 네 아 역시 솜씨가 좋아요 완전히 익힐거에요 자 여기다 이제 푹푹 찢는거죠? 네 저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저는 잘 모르잖아요 전자레인지 사실래요 어차피 이사가면 전자레인지 사실래요 자 이제 단호박이 있으면 당근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죠? 네네 당근은 어떻게 잘게 쓰시는건가요? 네 평소에 칼질 좀 해보셨나봐요 잘하십니다 당근을 잘게 다지고 있습니다 먹기 편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하는거지? 케이크 안에 같이 들어가요 케이크 안에?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제가 해야될 일은 이거 가지고 모랭을 쳐야 됩니다 흰자 흰자 열심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찍어주세요 한 방향으로 해야돼 한 방향으로? 알았어 자 제가 지금 열심히 모랭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안 떨어지게끔 해야돼 알았어 알았어 힘들어 힘들어 지금 고구마랑 해가지고 같이 넣어서 끓기려고 하는거지? 응 거기다 이제 꿀을 넣는건가요? 응 꿀 좀 넣으면 좋대 많이 넣지 마세요 넣고 거기다가 다진 거기다가 아까 당근 우리가 이걸 만들어 봤어야지 그렇지? 응 이렇게 다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흰자 하나 한거긴 하지만 자 열심히 해서 안 떨어집니다 성공 이제 여기다 이제 거기다 뭐 노른자 넣고 노른자 넣고 노른자 넣고 흰자? 흰자?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 그 정도면 됐지? 응 오케이 이거는 일단 이제 5분기에 넣기 전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뭐 출제를 알 수 없는 모습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뚜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음 빨리 먹을거를 대량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뚜이 생일상 아주 조촐하게 이제 차리고 있는데 남들 다른 분들이 하는거 보니까 되게 거하게 하더라구요 네 이번에 간단히 하고 다음에 엄마 아빠 더 잘해줄게요 총 아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아주 심플한 뚜이의 생일 케이크입니다 진짜 축하한다 아유 웃겨 우와 우리 생일 축하해 정말 조촐한 생일상인데 엄마 아빠가 다음에 또 다시 해줄게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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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너무 이쁘네 축하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음에는 거대하게 해줄게 응 생일 축하해요 응 생일 축하해요 뚜이야 축하해 다음에는 뚜이는 거대하게 해줄게 우리 또이 생일 뚜이야 뚜이 뚜이 애니야 생일상이 참 부실하구나 ㅎㅎ 뚜이야 뚜이 도희야 아 아무튼 너무 이쁘다 축하합니다 도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야 이거 엄마가 만들었다고 네올이 눈앞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도희야 생일 축하해요 도희야 컷팅식이야 바라보고 있어 지금 우리 도희 지금 보고 있어 지금 지켜보고 있어 지금 도희야 엄마가 주신대 케이크 도희야 내가 봤을 때는 전세계 비쇼프리즈 중에 니가 꼴까무자 젤로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오늘 축자리 먹기 사자 케이크도 아이고 이쁘네 도희 봐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 도희 아빠 이 영상 너로 많이 찍을 수 밖에 없다 도희 도희 깨있고 맛있게 먹어 맛있게 생일 축하해 잘 먹네 도희 엄마와 아빠가 만들어준 보람이 있구만 도희 엄마가 다 했어 아빠는 머랭 밖에 안챘다 도희 잘 먹네 잘 먹네 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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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없어 이제 다 먹었잖아 좀 이따 줄게 좀 이따가 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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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먹고 지금 염색한 거야 지금 도희 도희 염색한 거야 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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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가 종종 맛있는 거랑 많이 해줄게 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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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한번 흔들어주면 아빠가 너무 좋을텐데 도희 아닌가 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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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럴리는 없지 그래 좀 이따 해줘잉 생일 축하해 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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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